굉장히 오랜만에 아케이드를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진짜 좋아요? 아케이드! 시즌이 형께서 처음 하는 거지 않나? 아니지, 우리 콧발보기에서 왔었어. 아케이드 안무는 내가 이번 처음 무대입니다. 아케이드 안무는 내가 이번 처음 무대입니다. 아, 시즌이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아, 처음 봐요. 역시 나밖에 없어. 아, 근데 진짜 역시 처음으로. 진짜 걱정되는 게 오늘 여러분들 여태까지 못 봤던 무대들 굉장히 많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학생이 됐어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네? 약간... 이거 약간... 인트로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약간 이... 섹시한 거 하고... 그렇게 키우는 거야? 섹시한 거 해야 되겠나? 섹시한, 아니면 하이틴? 아니면 약간... 정말... 약간 키우 아니면 까이고 이런 귀여운 드림. 이 셋 중에 뭐가 가장 좋았냐고 특별한 건 섹시, 하이틴, 귀여운... 첫 번째! 섹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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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한, 섹시한! 섹시한! 섹시한, 섹시한! 라고 생각해냈는데 확실해지는 대로 잘 잡았다고 하네요. 굿玉ี่ 끝 yine 오늘 좀 귀여운 무대만 변경해봅시다 자 혜찬씨 이제 준비한 거 있다고 해서요 지금 혜찬씨 사랑하는 CJ님 우리 늦게 한 약속 기억하고 있나요? 기억하고 있어요 약속된 시간이 점점 가라워지고 있어요 우리 도시에 약속한 군대 세상이 우리 생일이 너무 많다 감사합니다